영화 부산행위에서 실감나는 연기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안소희씨. 극중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학생 역할을 맡아 여름을 펼쳤다고 하죠. 미국 활동했을 때 외국에서 혼자 지내면서 일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왔는데 진화가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. 많이 가르친 좀 받았어요? 이병헌 선배님이랑 제일 신이 많았는데 촬영할 때마다 뭔가 되게 작은 것인데도 항상 모니터도 같이 해주시고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호흡을 맞출 수 있게 해주셨어요. 아마 선배님 되게 오랜만이실 거예요. 여자 배우들이랑 혼자서 남자 배우신 게 저희가 선배님 편하게 해드리려고 되게 막 노력하고 그랬고 선배님도 저희한테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신다고 왜 그러죠? 별로 재미없었나봐요. 이거 재미가 없다고 계속 그랬는데 이렇게 소리가 못 숨겨요 재미없는 걸 어떤 얘기였는지 기억 안 나시죠? 되게 많아요. 궁금한데 어떻게 좀... 그 얘기만 해도 이렇게 좋아하는 건 저의 코미디에 되게 많이 중독이 됐어요. 그 코미디가 사실 되게 세련됐는데 내가 이 친구들을 거기까지 끌어넣었는데 되게 긴 시간이 필요한 정말 뿌듯함을 느꼈죠. 선배님의 코미디는 하이 코미디입니다.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함께 있어요. 노력이 많이 필요하구나. 그래서 이렇게 짧게 만났을 때 카메라에 담기가 힘풀 나는 게 아쉽죠.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고백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거든요. 절대 잃지 말아야 하나가 있다면 이 영화에서도 결국 그 기로였을 때 문득 가족을 생각하게 되거든요. 그렇죠. 가족이겠죠. 맞습니다. 우리 공효진 씨는 어때요? 예. 보상? 카드? 막 이런 거 돈? 지갑이요. 저도 진화도 극 영화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돈이래요 돈. 돈이래요 돈. 아 모은 돈이구나. 피 땀 흘려 얻은 돈을. 그렇지. 이러면 안 되지. 우리 이병헌 씨의 말로 진짜 요즘 소처럼 일하는 배우다라 그래가지고. 저 사실. 휴식. 사실은. 왜요? 소예요. 이런 거에요. 이런 거구나. 2일 만들기 시작. 왜요? 지갑이. 왜요? 왜요?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